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자공주입니다. 오늘은 좋은 정보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재미있고 실감나게 동화를 들려주는 동화구현가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번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예전에는 백화점이나 문화센터 등에 개설된 동화구현 클래스에서 동화구현을 배울 수가 있었는데요.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으로 개설된 클래스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정회원으로 활동하는 재능동화구현협회에 오시면 누구나 재미있게 동화구현을 접하고 배우실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능동화구현협회에서 동화구현 지도자 3급 자격증반이 개설됩니다. 교육기간은 2022년 3월 3일부터 31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이고요. 동화구현의 이론부터 발성 그리고 실기까지 체계적으로 배우실 수가 있어요. 20세 이상 성인 남녀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고요. 동화구현가, 선생님 그리고 책 읽어주는 할머니를 꿈꾸는 여러분을 위한 강의랍니다. 접수 방법은 재능동화구현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셔서 이메일 접수하시면 되고요. 카카오톡을 통한 실시간 상담 및 유선상 친절한 안내도 받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그리고 재능동화구현협회에 오시면 감자공주 이모를 비롯한 좋은 동화구현가 선생님들과 교류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어서 어서 오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